네 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내 열정과 재정과 시간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열정과 재정과 시간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첫 사명의 순간부터 그에게 맡긴 사명을 더 이상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작고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겸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택한과 불운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성장하게 해주시면 인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처음 태어나서는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되고 의탁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소위 말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런 독립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한 인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 존재가 되어가는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때인데 그 시기를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춘기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감잡기 힘든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냥 두면 죽고 없어질 존재이기에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 사춘기 시기에는 이제 그런 부모가 인도하는 교육이고 가르침이고 이런 거 그냥 가치조차 생각하지 않죠.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하며 결국은 혼자 결정을 통해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 시기는 반항하는 시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독립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배은 낭독하고 괘씸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만든 독립되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상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성도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도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도 막 저항하고 스스로 지키며 살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도 막 혼란이 오고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고집대로 독립 훈련을 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사춘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런 시기가 어떤 시기가 돼야 됩니까? 그냥 단지 반항하고 고집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반항과 고집으로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런 식이 그런 실수와 얼추구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부모님의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배워서 우리 삶의 그 삶의 실체 그러니까 진리의 실체를 알고 이제 우리 스스로 누가 억지로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해주신 그 법도와 가치들을 즐겨이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항의 과정, 반항이라기보다는 독립의 과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 깡패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한 국민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서야 주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13장과 또 계속되는 14장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규모에 다 겁을 먹고 도망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600여 명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고 했는데 계속되는 14장을 보면 다행히 블레셋이 바로 그 순간 전면전으로 쳐들어와서 다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좀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4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했던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 13장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과 그 인물이 중차대한 사명을 맡아놓고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량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그런 인물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14장에서는 그런 사울과는 반대로 온전히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될 만한 인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등장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갈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또 어떤 것은 절대 우리가 닮아서 안 되냐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만났던 위기와 급류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또는 우리가 그 삶 속에 절대 저런 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 여부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신형화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4장 6절 요나단이 무기를 들은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한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진 전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적에게 눈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믿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를 찾아서 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걸 보면 자녀가 보통 부모를 닮는 게 일반인데 요나단의 경우는 보면 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똑같은 부모가 돼서 제2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생 초기 시기 이후에 결국 사춘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스승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부모는 롤모델이 되지 못해도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쩌면 기도원은 그 아버지를 담기보다는 믿음의 모델로 사무엘을 아마 본받고 사무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훌륭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부지런히 닮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잖아요. 비록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위대한 스승들을 보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부족한 부모의 어떤 부족함을 담기보다 훌륭한 사람의 훌륭함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나단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서로 모였을 때 우리 서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울 같은 그런 모델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고자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신과 욕심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는 참 중요한 성도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사울과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눈으로 기도온과 같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 시대에 거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 그 발버둥치는 이 모습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능력과 힘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세대, 기도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육과 같은 그런 소중한 모델로 커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단이 이 전쟁이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용기 있게 자기 홀몸으로 무기든 부하한 사람하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게 되는데 그넛하고 해서 이게 무모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그거 달려가고자 할 때 그 형들이 완전히 다윗을 우습게 여겼죠. 이게 그냥 건방지게 이런다 이렇게 무모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또는 요나단 같은 경우 그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게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이 전쟁이 믿음을 하는 전쟁이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자 그냥 자기 어떤 분노 어떤 자기 열정에 불타올라서 그냥 마음대로 막 접근 속으로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아스를 향해 갈 때 처음에 사올이 자기 갑옷을 줬는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과시하려면 좋은 걸 입고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다 벗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갯기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간 게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기두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전쟁 중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두려움. 자기 안에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기 수많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이 저기 지금 캠프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단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믿음에 취해서 무모하게 도박하는 식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시도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계속 신중하게 살피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가를 그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8절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블랙의 군대를 향해 달려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확신하고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무모하게 접근을 향해 막 달려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싸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고자 했던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열정이 있는 리더나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데 같을 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상반되게. 이게 완전히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공격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준비하고 있다. 확 달려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어떤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이미 자기가 내린 결정, 그에 대한 자기의 믿음, 자기 신념이죠. 신념대로 하나님께 명령하고 성령님께 명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달려들어가서 그냥 무찔러라. 이런 식으로 성도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무조건 명령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대체로 보면 계속해서 큰 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재정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그런 분위기로 몰아넣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제목도 아닌데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끝까지 정말 뭘 요구해내는 거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그런 걸 요구하는 걸 봐요. 하루에 천 원도 못 내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루에 천 원도 못 내냐? 병원을 찾아 의사를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몸의 병을 보는데도 엉뚱한 가짜 믿음을 믿고 그 돈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한다. 이래가지고서 기도원 보내고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안수기도 받게 하고 엉뚱한 행성하다가 그러다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다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 야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철저히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빠진 그런 한두 사람의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 성도 전체, 사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주변이 있고 사람을 홀리는 그런 어떤 사교출이 있고 그러면 그 이단의 집단이 돼요. 이단의 집단 괴수가 되는 거죠.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열정이 아니라 자기 열정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뜨거워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뭐든지 다 뜨거워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함께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한 감각보다 자기와 연결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리더가 되면 열부를 가지 않고 자기 열정에 취해서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맞게 되면 완전히 이건 너무 교묘하게 이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함성 지르고 흥분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자기 신념에 빠져서 자기 도치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가 됐고 리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릇된 열정과 잘못된 믿음의 결과 이제 24절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14장의 14절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씻어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이끄는 리더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 힘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과 열정과 시간을 리더 자신이 잘못 깨닫고 있는 개인적인 심념으로 막 몰두시키게 하고 그래서 결국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온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이신 추수애들 그 순간 탈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탈진해서 스스로 교회를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바른 길에 온전히 걸을 마음이 없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분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가 아닌 교회라는 집단을 유지하려고 다란지 챗바퀴 도는 일을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규례, 종교적인 어떤 요구에 얼켜매어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강단은 그렇게 버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역사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를 가르쳐야 되는 강단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헌금이라는 명명으로 성경에 이구절 저구절 따다가 돈 모으는 일에 많은 그런 설교의 시간 강단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장의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바른 열정과 바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그 분별의 마음 속에는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지금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분명히 믿음으로 담대히 적들에게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믿음을 운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의 전쟁으로 뛰어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위시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사울에 갑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요나단도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적진을 향해 달려들어간다고 해도 자기 열정과 자기 믿음에 취해서 우리 둘이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열정에 취한 아버지 사울은 어때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이런 믿음을 통해 만든 완전한 승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짓을 해요. 싸워야 될 군사들에게 뭐 먹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거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울처럼 자기 열정으로 인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냉철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는 냉정하게 말씀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 그 정신을 따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이름께나 방구 낀다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정지판에 나가서 이상한 짓들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도치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설교를 들어보면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거기서 아멘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해서 방법이 어떻든 좋은 결과를 만들면 된다는 식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울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이상 못하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도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책임과 이 방법들을 바르게 지켜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작고 쉽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되면 결국은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좋은 목적까지 결국 무너져서 결국 이 공동체가 모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진 이 방법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의도를 따라 온전히 이것을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과 존재의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지혜를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과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지혜를 낭비하며 점점 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내 열정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추구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웃지 못한 일들이 오늘날 어때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열정도 관심도 없는 그런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큰 아픔일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열정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열정과 믿음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힘써 달려가되 하나님의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다.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추자고 하면 자꾸 열정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뭔가를 자기가 맡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완전히 뒷짐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의 짐처럼 심하면 말뚝처럼 거기에 꽂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우랑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자 해도 어때요? 늘 핑계와 변명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오직 관심은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힘을 내는 그런 교인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부른받은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약속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내서 하나 되고 주신 책임을 각자 성실하게 핑계 참고 감당하므로 요나단이 도전할 때 기꺼이 함께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그의 동료처럼 그의 부하처럼 그 동지처럼 우리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이 공동체를 통해 위를 얻으며 점차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델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기록하여 변치 않는 진리로 보여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델을 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내 사욕을 삼는 사울과 같은 욕심과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세우셨다는 거 잊지 않고 바른 열정과 믿음 가운데 요나단처럼 바른 하나님의 인도와 때를 따르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과한 열정으로 월권을 하며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늘 게으르고 뒤로 물러나 뒷짐진 인생되지 않고 성실하게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적군 속을 달리며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내 열정과 내 저정과 내 시간과 내 지혜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가운데 쓰여지는가를 되돌아보며 온전히 내게 주신 것들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